안녕하세요. 임상영양사 이진영입니다. 혈액투석식은 유지투석을 하고 계시는 환자분들에게 제공되는 식사인데요. 이 식사의 가장 큰 특징은 저염식입니다. 실제 제공되고 있는 식사를 보며 알아볼까요? 식사 중에 나트륨 함량이 가장 많을 수 있는 게 바로 국찌개 김치인데요. 그래서 이 치료식에는 국 대신 숭룡이나 저염국을 제공하고 배추김치 대신 저염 물김치를 드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반찬들은 간이 되어 있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저염 양념장을 식사와 함께 제공해 드리니 여기에 찍어 식사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석을 하고 있는데 계속 칼륨 제한을 해야 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환자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혈액투석을 하시더라도 지속적으로 칼륨 조절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 치료식에는 칼륨을 줄이기 위해 잡곡 대신 쌀밥이 제공되며 채소는 저칼륨 조리법을 거친 후 제공됩니다. 주의식품으로는 잡곡, 멸치, 콩, 치즈 등의 단백질, 시금치, 부추, 미나리 등의 채소, 바나나, 토마토, 키위 등의 고칼륨 과일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단의 버튼을 눌러 적활음식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특징으로는 단백질을 적당히 섭취하는 식사입니다. 투석 전에는 단백질을 제한했지만 투석을 하게 되면 손실되는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느끼 적당량의 단백질 섭취는 꼭 필요합니다. 필요량보다 적게 섭취시 빈혈이나 영양결핍이 생길 수 있고 반대로 필요 이상으로 많이 드시게 되면 노폐물이 증가되므로 적당량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섭취량은 한 끼 기준으로 달걀은 한 두 개, 두부는 세 네 조각, 고기나 생선의 경우 한 두 토막으로 이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드시면 되며 병원에서 제공되는 양을 참고해 드시면 되겠습니다. 투석구 단백질 섭취가 늘어남에 따라 인 섭취량도 함께 증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 수치가 높은 분들은 다음의 식품을 함께 주의하도록 합니다. 인이 높은 식품으로는 통조림, 탄산음료, 믹스커피와 같은 가공식품, 사골국, 유제품, 건어물이나 알류, 견과류 및 작곡류 등이 있습니다. 신장질환식 같은 경우 제한되는 식품이 많아 다양한 메뉴로 제공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리고 식사가 싱겁기 때문에 더 힘드실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무엇보다 잘 드시면서 또 좋은 영양상태를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식사 조절이 필요한 경우 저희에게 상담을 신청해 주시면 적극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한된 식사로 인해 부족해질 수 있는 열량을 보충하기 위해 하루 한 번 신장질환용 영양 보충 음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식으로 하루 두세 번 나눠 드시면 좋겠습니다. 영양 보충 음료는 아침 간식으로 제공되며 점심, 저녁 간식으로는 통조림 과일이 제공됩니다. 삼투압이 높아 한 번에 드실 경우 복통을 일으키거나 고혈당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꼭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나눠 드시기 바랍니다. 혈액 투석식은 투석 중 손실되는 영양소를 보충하고 염분과 칼륨을 조절한 식사로 어렵지만 잘 유지하시면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되는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치료식 드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